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권희중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주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해서 생계비를 벌었던 흑수저라는 말도 과분할 정도로 수저 자체가 없었던 무수저였습니다. 저는 도움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장학사업,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호 관련 업무들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 나아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저 권희중은 역경을 이겨냈고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고 공정하며 상식이 통용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